지금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돈을 잃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알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유행을 쫓는 습관입니다. 밧데리주가 인기 있다고 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봅니다. 물론 생각처럼 오르지 않고 내려 손절합니다. 둘째는 좋은 자산을 비싼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2021년 삼성전자가 9만원이 넘어갈 때 드디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호황이 지속된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주가는 폭락하였습니다. 셋째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좋은 자산을 싸게 사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은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죠.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 최악의 습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 20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도 놓치면 안 되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내용은 1. 역발상 투자란 무엇인가 2. 저가 매수 대상을 찾아라 3.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입니다.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역투자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매도할 때 매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장밋빛 꿈을 꾸며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비할 바 없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대신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존 템플턴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다. 반면 훌륭한 투자자들은 이와 정반대다. 훌륭한 투자를 위해서는 2차적 사고 즉 다른 사람들이 사고 방식과는 다른 더 복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미상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갖기는 힘들다. 다수의 판단으로는 성공의 열쇠를 쥘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해 추세나 시장의 견해는 맞서 싸워야 하고 추세를 따르는 포트폴리오는 멀리해야 한다. 시계추가 움직이고 시장이 주기를 따라 움직임에 따라 궁극적인 성공의 열쇠는 이런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조언 중에 핵심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이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중함이 덜할수록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버핏은 우리에게 남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역투자자가 되라고 말이다. 집단 오류의 논리는 분명하고 거의 확실하다. 시장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극단적으로 왔다갔다 한다. 시장의 움직임은 다수 집단 또는 대중의 행동에 의해 주도된다. 강세장이 생기는 이유는 매도보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거나 매도하려는 사람들보다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시세는 매도자들이 매수자로 역할을 전환하면서 오르고 매수자들의 의욕이 강해질수록 매도자들의 의욕은 약해진다. 매수자들이 우세하지 않다면 시세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시장의 극단은 변곡점을 나타낸다. 이는 상승세나 하락세가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고점은 매수할 만한 사람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남김없이 매수했을 때 나온다. 시장이 고점에 이를 때쯤이면 모든 매수자가 희망을 품은 다수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망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시세는 오를 대로 오른다. 이때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황을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추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세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날 누군가가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바뀌면 시세는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대다수의 믿음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투자의 열쇠는 반대로 하는 것. 다수와 다른 길을 가는 데 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역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다수의 동참하고 이런 주기의 극단적인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의 재정건전성에 확실히 위험할 수 있다.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시세가 형성되는 것은 열렬한 매수자들이 통제되어 가격이 다시는 볼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올랐을 때다. 낮은 시세가 형성되는 것은 패닉 상태의 매도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여 종종 대단히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격에 자산을 기꺼이 팔려고 할 때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예로부터 내려온 오랜 격언이지만 시장 주기에 통제되는 투자자들은 이와 반대로 하는 일이 매우 잦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사람들이 매도할 때 사고 매수할 때 팔아야 한다.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극단적 상황이 시장에 10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일어나는 것 같다. 투자자가 그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경력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어떤 투자자의 전략에서든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내재 가치와 심각하게 동떨어진 사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통념을 거스를 수 있는 배짱도 충분히 있어야 하며 시장이 언제나 효율적이고 따라서 옳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듯 단호하게 행동하려면 그 기반이 되어줄 경험이 있어야 한다. 즉 여기서는 역투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투자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그게 내재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남들과 다르게 사는 배짱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투자의 폭넓은 개념을 수용하는 것과 이를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우리는 시계추가 얼마나 멀리 움직일지 또 방향을 전환해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움직일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시장이 한번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고 나면 결국 중간 지점 또는 그 이상을 향해 되돌아올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추가 한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일 것이라고 또한 추가 끝에 다다르면 거기서 멈추어 설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은 언제나 실망하게 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의 내재된 변동성 때문에 어떠한 방법에도 심지어 역투자마저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다. 역투자가 늘 수익을 안겨주는 전략은 아니다. 대부분의 시기에 역투자할 기회를 줄 만큼 시장이 과열된 상태가 아니다. 과열이 진행될 때 조차도 너무 비싼 가격과 내일 떨어질 가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세는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채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그 상태에서 더 비싸지거나 더 싸질 수도 있다. 추세가 당신의 선택과 반대로 갈 때는 몹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결국 다수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서 말한 역투자와 관련된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다수와는 다른 사고를 통해 수익 가능성을 파악할 때는 근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다수가 하는 일과 단지 반대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틀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신의 견해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의 포지션 즉 매수와 매도가 실수로 드러나거나 수익보다는 손실이 누적되어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투자가 시장과 무조건 반대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정말 과열이 됐다는 것을 자신의 논리와 생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근거와 분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과열은 비싼 가격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년 이상 그게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과 반대여서 마음이 편치 않은 포지션을 고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탄한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나온 확신만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기성 초과량은 팔고 체념 속에서 가격이 싸게 나온 물건을 사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장 수익성 있는 투자 행동은 역투자가에 대한 정의에서 할 수 있다. 즉 모두가 팔 때 따라서 가격은 하락할 때 당신은 매수하고 있거나 모두가 살 때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때 당신은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추세 추종 전략과는 완전히 반대의 전략입니다. 투자가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 중에서 분명한 것은 거의 항상 틀린다. 어떤 투자 대상을 놓고 여론이 하나로 뭉치면 그 투자의 수익 가능성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가 보기에 이 투자는 모두가 라는 말 때문에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 실적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실적이 좋다는 사실이 전조가 되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 지금까지 뛰어난 실적은 미래에서 미리 끌어다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평균 이하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조로 생각할 수 있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그로 인한 과대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이 오를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치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과대평가가 그 이상의 과대평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를 굳이 기대하고 싶지는 않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그 주변에 지뢰가 빈틈없이 매설되어 있어서 즉 너무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만약 그 모두가 마음을 바꿔 출구로 움직일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고평가가 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뛰어난 투자자들은 언제 자산 가격이 가치에 비해 떨어질지를 안다. 그래서 산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가치에 비해 낮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산의 가치를 보지 못할 때 뿐이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면 모두들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싸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매입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매입해야 큰 돈을 번다. 이를 요약하면 훌륭한 투자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는 가치를 보는 것 그 가치는 그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2. 그리고 그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아니면 적어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 첫 번째 요소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훌륭한 투자는 직관력이 있고 관습이나 인습으로부터 자유롭고 또는 행동이 빠른 투자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고독한 길을 오랫동안 혼자 걷는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누구나가 믿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당신은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대체로 비쌀 때 사서 살 때 팔 것이고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요책에 속아 넘어갈 것이며 과거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는 실적이 안 좋을 자산을 사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기가 찾아오면 손실을 입을 것이고 최악의 순간으로부터 상황이 호전되어 갈 때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다수와 같은 행동을 할 뿐 독립적인 행동은 못할 것이며 남들이 하는 투자를 따라서 할 뿐 역투자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해졌다. 다수의 사람들이 고점에서 낙관적이고 저점에서 비관적인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고점일 때 만연한 낙관론에 회의적이고 저점일 때 만연한 비관론에 회의적이어야 한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기업의 주가가 고점일 때 모두 다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낙관을 합니다. 그때 한번 과연 그럴까라고 회의를 품고 저점일 때 모두 이 기업은 망한다고 비관론이 팽배해질 때 이 비관론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봐온 최고의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그들은 대체로 도전적이고 마음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역투자가들이다. 경험이 많은 역투자자들은 조직에 속하지 않는 데서 위안을 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폭락 중인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덧붙인다. 사태가 정리되고 불확실한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두려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확신하건대 주가가 폭락을 멈출 때쯤이면 사태가 해결되고 불확실한 것이 해결되겠지만 대신 헐값에 살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매입하는 것에 다시 마음이 편해졌을 정도가 되면 가격이 매우 낮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아주 싸게 사는 것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마음 불편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체로 모순이다. 가능한 한 조심성과 기술을 가지고 폭락 중인 주식을 사는 것은 역투자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재가치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두가 팔고 있을 때 역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볼 줄 아는 견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견해가 옳기만 하다면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최고의 투자가들은 역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본 투자의 대가들도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돈을 번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치장이 폭락하면서 2022년에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주식을 샀던 사람이 지금의 꿀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저가 매수 대상을 찾아라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진짜 13만이 코압입니다. 구독을 안 누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명한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는 가장 좋은 종목을 매입하기 위해 그보다 못한 종목을 매도하고 최악의 종목을 피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요소로는 첫째 잠재적인 투자 대상 목록, 둘째 목록에 있는 투자 대상의 내제가치 평가, 셋째 내제가치와 비교해서 가격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것, 넷째 각각에 포함된 리스크와 리스크를 포함했을 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는 고려 중인 사항들이 절대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실히 하는 데 있다. 수준 높은 투자자라면 싸기만 하면 뭐라도 살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투자 후보를 목록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최고로 싸고 좋은 것을 고를 것이다. 이것이 2장의 주된 내용이다. 이것도 투자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 종목이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을 종목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여러 종목에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자 고려 중인 후보 중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리스크를 배제하고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만 목록에 포함시키는 일을 맨 처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배제를 고려할 만한 리스크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가령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진부화 리스크. 2.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제품의 인기가 언젠가 사그러지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또는 3.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지나치게 예측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재정 상태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스크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속하는 자산만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능성 있는 후보를 골라낸 후 다음 단계는 그 안에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대비 잠재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나 비용 대비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골라야 한다. 이는 증권 분석 편집자인 시드 코트리 투자는 상대적인 선택의 훈련이라는 얘기를 내게 하면서 함께 했던 말이다. 나는 이 말을 35년 동안 명심하고 있다. 시드의 이 간결한 표현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투자 프로세스는 정밀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따라서 장래 수익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최고의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시장을 바꿀 수 없는 이상 시장에 참가하고 싶다면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 중에서 최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대적인 결정이다. 저도 이거는 되게 약한 것 같은데요. 여러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탁월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대체로 가격의 문제다. 우리의 목적은 좋은 자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매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산에 얼마를 지불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량 자산을 놓고 우리는 매입을 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 기회를 객관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실수하거나 좋은 자산과 성공적인 매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투자 대상을 탐색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매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의 주요 목적은 성공적인 매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입을 잘하려면 자산이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고 기대 수익이 리스크에 비해 높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저가의 자산을 그런 식으로 매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매력적인 자산에 대해 자신의 이견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커져만 간다. 그러다 보면 자금이 유입되고 가격은 오른다. 사람들은 이 같은 가격의 상승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매입은 계속된다. 해당 자산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동참하고 결국 이런 상승 추세는 멈출 수 없는 선순환의 형태를 띄게 된다. 이제 상황은 문제의 자산이 승자가 되는 인기 콘테스트나 다름없다. 투자 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충분한 동력을 얻다 보면 거품으로 바뀐다. 거품이 발생하면 신중한 투자자들에게는 매도할 것과 공매할 것이 많아진다. 자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과정은 대체로 위의 상황과 반대이다. 따라서 저가의 자산을 찾으려면 자산이 인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이 꼭 분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프로세스들이 분석적이지 못함으로 프로세스 뒤에 있는 심리적인 영향과 인기가 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가치에 비해 가격은 싸고 리스크에 비해 수익은 높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떤 자산을 받아야 할 가격보다 싼 값에 팔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과열을 부추기는 자산과 달리 잠재적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자산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결점을 드러낸다. 싸고 좋은 자산은 대개 비합리성 또는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거나 자산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거치 아닌 속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또는 자산을 가치 위주로 판단하지 않는 관행이나 편견, 비난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싸고 좋은 자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인기 종목과 달리 소위 고아 종목, 즉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은 무시되거나 멸시된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누가 이런 걸 사려고 하겠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훨씬 신뢰할 만한 평균으로의 회기에 의지하기보다는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는 예상 하에 과거 실적을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 가격이 저평가되었던 것을 오를 것이라는 표시로 보지 않고 걱정할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저가 자산은 인기를 끌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으로부터 소외되고 이를 보유해야 할 이유를 찾기도 힘들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식이 자산의 내재가치보다 싸게 가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공정하게 가격이 매겨진 자산이 아니다. 물론 비싼 자산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다. 우리의 목표는 가격이 가치보다 싼 자산을 찾는 것이다. 그런 자산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다음과 같은 자산들 중에서 찾아보기를 권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외견상 기본적으로 미심쩍은 것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볼품 없거나 투자하기 겁나는 것 훌륭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기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볼품 없는 수익을 기록한 것 투자가 계속되지 못하고 최근에 중단된 것 위 사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실제보다 훨씬 나빠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의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들 중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모두가 어떤 자산의 호감을 느껴 기꺼이 투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산의 가격은 싸지 않을 것이다. 여기도 정말 중요하죠. 투자자들의 행동 방식을 고려해 볼 때 특정 시점에서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자산이라면 가장 싼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에서 싸고 좋은 자산은 고품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사실 자산의 품질이 낮아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갈수록 더 싸지는 경향이 있다. 저가 매수는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례적인 리스크 대비 수익률도 투자자들에게는 성배나 다름없다. 아주 좋은 기회를 알아보므로써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안받은 많은 특별한 거래가 믿기 힘들 정도로 좋다는 점에서 이 거래들을 피하는 것이 투자 성공에 필수적이다. 즉, 너무나 좋다고 추천하는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심리적 부담감, 분석상의 실수, 불확실한 것을 멀리하는 경향으로 인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실수들은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잘못을 볼 수 있도록 저가 매수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즉, 어떻게 저가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제가 참 못하는 것인데요.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장은 그다지 협조적인 기구가 아니다. 시장은 당신이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피터 번스타인 2007년 후반부터 2008년까지는 패닉 상태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주기와 싸우는 역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언제나 최고의 결과만 나오는 일이란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 즉,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참 이게 힘든데요. 막 시장이 폭등을 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 나도 저거 종목을 사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요령이 있다. 투자 대상을 뒷쫓는 것보다 투자 대상이 당신 눈앞에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자산을 매입해야겠다고 처음부터 정해놓지 말고 매도자가 팔아야겠다고 한 것에서 자산을 고른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투자에서 기회주의자는 자산이 싼 값에 제공되기 때문에 매수한다. 자산이 싸지 않을 때 하는 매수에는 특별한 것이 전혀 없다. 시장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투자 성공에 있어 필수적이다. 반면 투자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으로는 첫째, 시장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둘째,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셋째, 그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이 가장 현명하지 못한 행동들이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 그 밖의 다른 주장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즉, 하워드박스는 주기를 정말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터린치는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기는 하거든요. 확실히 투자 대가들도 약간 이 투자 방법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관해서 가장 좋은 점 한 가지는 실제 불이익은 손해보는 투자에만 있다는 것이다. 손해볼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물론 보상도 없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몇 번의 성공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불이익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몇 번의 성공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투자자들은 대체로 경쟁 심리가 있고 그 이유는 돈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온전히 마음 편할 사람은 없다. 오크트리는 즉 하워드박스가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손실을 입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낫다는 우리의 신념을 언제나 확고히 따랐다. 즉 손실을 안 입는 것이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잊지도 않는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멍청한 짓은 고수익만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올린 수익을 낭비하는 것이다. 기회가 없다면 바란다고 해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자산 가격이 비싸면 리스크는 높고 예상 수익이 낮은 것은 피할 수 없다. 즉 워렌 버핏이 이 사례로 정말 유명하죠. 자신이 투자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렸을 때 더 이상 살 종목이 없어서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다 돌려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투자 환경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저 수익 환경에서 고수익을 빗들어 짜내기 위해서는 조류를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능력과 상대적으로 적은 유망한 자산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탁월한 기술과 높은 리스크 감수, 운 등이 모두 기반이 되어야 한다. 반면 고수익 환경은 싼 가격에 매입해서도 제법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개 낮은 리스크로도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 2002년, 2008년 위기 때 우리가 보유한 펀드는 이례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손실 가능성 또한 없어 보였다. 즉, 고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손실볼 확률이 거의 제로였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매입기에는 자산 보유자가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을 때 생기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드물게 최고의 매입기회들이 대거 나타난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미덕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절박한 상황이라 가격에 상관없이 팔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가격에 상관없이라는 말은 당신이 거래 상대방일 경우 더없이 아름답게 들린다. 단 한 명의 보유자가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다수의 매입자들이 이를 매입하기 위해 모여들 것이고 그렇게 가격이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전방위로 혼란스러워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매각하려고 아우성을 치면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매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가격폭락, 융자금 회수, 거래 상대나 고객들 사이에 생기는 공포심은 대부분이 투자들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그럴 경우 가격은 내재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즉 시장이 슬금슬금슬금 내리는 것보다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와서 폭탄 매도가 일어날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졌다고 매수하고 조금 떨어졌다고 매수하고 하는 것은 정말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것은 매각을 하게 만드는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레버리지를 거의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것,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강한 배짱 등이 투자자에게 필요하다. 역투자가 다운 태도와 튼튼한 대차 대접표가 기반이 되는 인내심이 있는 기회주의는 위기 상황에서도 놀라운 수익을 낼 수 있다. 즉 여기서 또다시 중요시 되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기 힘들지만 투자에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 높은 방법은 기수에 정말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 내려갈 확률이 적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시점에 투자하는 것 딱 두 가지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세 번째 리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로 좋은 내용이 꽉 차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시간 텀을 두고 나중에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좋은 책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하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책 내용과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이 너무나 투자에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